전기차 충전기 앞으로 수십 대의 전기차가 오고 가는데요. 혹시나 모를 방전을 대비해 틈틈이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. 얼마 안 남았을 때가 불안하잖아요. 그런데 충전소가 여기다 보면 내비에 다 나와 있지만 가면 또 있을 경우도 있고 전기차의 단점이 그잖아요. 주유소가 있으면 그냥 기름 넣으면 되는데. 이런 전기차 운전자들의 걱정을 덜어줄 특별한 서비스가 마련됐습니다. 바로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부족할 때 서비스를 요청하면 전기차로 찾아와 충전해 주는 건데요. 30분 충전하면 40km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. 충전을 잘 못하게 될 때가 많아요. 그럴 때 좀 요긴하게 전화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.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이 잘해주셔서 그 다음부터도 부담 없이 이용을 했었어요.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는 지난해 8월 서비스 시작 이후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. 이에 따라 충전 차량을 2배 정도로 늘려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. 차량들이 전부 다 전기차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. 각 차를 돌면서 충전하면서 방전된 차량들을 충전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고객님들의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만약 전기차가 방전됐을 경우에 그런 불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. 주행거리를 늘리는 데 맞춰져 있던 전기차 제조사들의 경쟁이 충전 서비스로 확대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의irmo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